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을 모아 정리하고 보존해서 활용하는 공간을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10년이 다 되도록 성과 없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대구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 선생의 작업실에 있던 부조작품. 대구 성악계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성악가 이점희 선생의 사진자료들. 모두 대구 문화예술계 원로와 유족이 오랫동안 보관한 소중한 자료이지만 기증에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2010년부터 근현대문화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10년이 더 되도록 성과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문화예술계의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시 진행해 내년에 다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계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동영상들을 전부 확보해서 그 전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지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급한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구시 문화예술계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올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4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쌀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이 변홍사 유인책으로 작용해 과잉 생산과 재고 증가, 쌀가 발악의 악순환을 낳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계호 농식품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이 갖는 농업 외적 공익 기능들이 있거든요. 환경 보존을 한다거나 농촌 공공채를 유지하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직불금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 규모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농업계는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고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직불제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이 1조 9천억 원입니다. 직불 예산을 크게 늘리고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직불제 개편의 가장 부정적인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직불제 예산 3조 2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첫 단계부터 농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시행 계획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예정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해외연수 추태 파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예천군의회가 오늘 임시회에서 의원 3명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오후에 첫 회의를 열고 의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징계 대상 3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징계 대상은 현지 가이드로 폭행한 박종철, 여성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이형식 의장 3명입니다. 예천군의회는 또 부의장직을 사임한 박종철 의원 대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양숙 의원을 새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농민단체가 전환 사퇴를 요구하며 신발을 던지고 피켓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구미시의회가 다른 지방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를 벗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YMC에는 구미시의회가 쓴 해외연수 보고서 가운데 일본 도쿄소방청에 관한 내용이 2년 전 같은 곳을 방문한 전남 광양시의회 보고서와 토시와 쉼표까지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쿄소방청을 방문한 구미시의원 질의와 도쿄소방청의 답변도 광양시의회 연수 보고서와 같았습니다. YMCA는 해외연수 심사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의원이어서 심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원 개별보고서 제출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홍역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역 환자 16명 가운데 15명은 완치해서 퇴원했고 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는 영유아가 8명이고 나머지 8명은 20, 30대 성인입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보궐선거가 어렵게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된 2심에 불복한다면서 서울고보 평사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이 상고하면서 경산에서는 오는 4월 3일로 예정한 전국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완영 의원도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고령 성주 7국 선거구도 보궐선거가 어렵게 돼 내년 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도는 오늘 오전 8시 58분쯤 경주 월성원전 3호기가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전동기 상부에 감속용 브레이크 패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고 발전소에는 자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3호기는 현재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유출 같은 사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상여금을 주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5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설 상여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업체는 51.9%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줄었습니다. 설 상여금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5만 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52%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5일을 모두 쉰다고 응답한 업체는 79.8%, 4일이 11%, 3일은 5%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